태권도 가수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엠민씨 8도 모천 가수왕을 또 구모진 아주 축적한 우리 가수분이 오셨습니다. 가수 소재환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소재환입니다. 태권도 가수로서 태권도 8단이면서 유도, 합기도, 검도 해서 종합 27단이 되는데 자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영값이나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 병이 들어버린 당시 여행가서 낫대하리다 나랑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고 아무나 친척한 사람아 난 저는 말합니다. 꼭꼭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하나 봅시다 하나 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공룡은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쉬워봅시다 무난한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네 번째 음악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아는 사람아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